그렇게 되고 그게 요거는 단식점입니다. 단식점. 단식점이라서 단식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또 프러리 정성술이라고 봅니다. 이 12분도의 이름을.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둘러싼 그 기운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을 만나면 이것부터 펼치되요. 그러면 이 직장들도 굉장히 늘어나요. 그래서 그 사람이 멀쩡하게 앉아 있어도 이 사람이요. 이 사람. 제가 처음에 미사담을 시작할 때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요.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. 사주도 패기 전에 사실은 이걸 못했어요. 제가 이걸 할 때 그래갖고 보면 아픈 부분이 나오게 되거든요. 멀쩡하게 아픈 부분이 나오게 되거든요.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가 아픈 부분을 다려내게 되요.